진짜 문제를 하면 답이 있겠죠. 답을 얻었는데 왜 안 드리냐. 오늘 그런 문제를 답을 얻고 와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구요. 대통령 제미 씨보다 퇴임위에 더 인기가 있고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에 대한 기록이 더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로 대통령하고 나오면 깜빵하고, 대통령하고 나오면 이렇게 완전히 요구도 뭐 그랬는데, 그걸로 된 사람이 유일하게 카터 대통령. 이분이 입으니까 암이 걸려서 시안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미 카터가 치마를 치료하고, 그리고 능력한 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 고향에서 매주일 성경학교를 열고 강의하고 있다. 전국에서 카트 대통령을 만나려고 열 시간 이런 거리에서 차를 모으는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내일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했어. 나는 너무 평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보면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성경 문제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늘 염려하잖아요.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이런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데 성경은 그게 문제 아니라고 말했어. 물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걱정을 하잖아요. 청년들이 지금 취직하는 문제, 어떻게 결혼할까? 결혼 후에 또 왜 살아냐? 이런 것들이 맨날 거기에 빠져있어. 그게 문제인데 교회가 답을 안 준다. 그 교회가 떠난다는 성경들이.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거에 염려하지 말아. 그렇죠. 그것은 너희가 염려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염려할 게 있는데 그것은 안 하고 자꾸 염려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만 안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갈 때 우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본토 친척 아버지부터 떠나 내가 너희 집에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갔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땅이 너무 사람 살고 못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남방원으로 가다가 에그까지 들어가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맨날 먹는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의식증은. 그게 아브라함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 해결 안 되는데 내가 뭘? 그러니까 무슨 자식도 없고 한데 무슨 하나님의 은약이 크게 잡혀집니까? 그러니까 애국가에 들어가봅니다. 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약을 주고요. 모든 배생이 피받는 날을 추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켜서 모든 이스라엘이 늘 하는거에요. 먹는거, 입는거에요. 그렇죠. 조금 어려우면 뭐하러 우리 데리고 나왔냐. 예급이 있을 때 우리가 뭐 그때 뭐 먹는 것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없냐. 이게 출애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 우리 문제가 전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데 왜 문제 이런걸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 되는거에요. 왜냐. 성경은 그게 문제 아니고 진짜 문제가 따로 있다는거에요.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답이 없고요. 정말 문제를 알면 그게 답이 있다고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렇잖아. 이걸 알려고 믿는거에요. 성경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장세기 전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알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알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근본 문제였어요. 우리에게 근본 문제였어요. 우리 개인이 멸망할 수 밖에 없는 개인이에요. 이런 운명이 있다. 이걸 알아. 여러분이 이 문제를 진짜 문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게 문제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모르고 짜고 웬자나 먹는 거 입는 거 이게 문제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거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성공하겠거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게 많은 고민이고 그걸 해결하면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는 날부터 진짜 여러분이 답답하게 됩니다. 지난주가 뭘까 미국에 있는 랩런트가 사진을 찍어 올라왔어요. 자기가 찍은 거 아닌데 남진 거 몰랐어요. 뭔가 듣다 봤더니만은 뭐 이렇게 귀신이 찍혔다. 귀신이 그렇게 찍힐 수 있는지 귀신이 찍혔다. 그래서 내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 랩런트에 그 랩런트에 보러 왔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 그 병원이 원래 정신병원이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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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병원에 있는 병원에 있는 그 병원에 그 병원에 자살한거에요. 정신병원이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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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귀신을 보고 있는거야. 어디에 계시냐. 이 죽은 아이의 딱 형체를 귀신다. 그니까 병원이 난리난거에요. 소문이 막 바깥에 나가버려. 이래가지고 정신병원이었대. 절취에 막 폐쇄되버렸어요. 사람들이 안오니까. 저 현명감 귀신다. 그 병원이 폐쇄되어 물이 다쳐있는거에요. 그 병원을 지금 사람이 인수해가지고 일반 병원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 렘넨처럼 그 병원으로 그 병원을 방문하는데 최근에 거기에 살거에요. 그 안에 환자 몇 명이요.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이 귀신을 본거에요. 그 병원은 그 병원에 그 병원으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확실하니까 스마트폰 찍어봅니다. 찍은 그거예요.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올려놔요. 병원은 이제 막 그 때문에 막 초미사일이라 하지만 전부 입단속 딱 휴식니다. 네, 그래 올려놔요. 그래도 내 본관은 그냥 최근에 자기가 이 삶 체험한 이렇게 세 가지 집중을 하고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달팡 이 세 가지 지금 집중을 하고요. 예, 이 체험을 들었는데 정말로 힘이 나더라. 그리고 평안하게 일할 때마다. 그래서 나는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네가 바로 하나님이, 네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네, 내가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고 거기서 네가 이 경책을 쌓을래요. 네, 네, 네. 네, 네. 네 때문에 나중에 전도문이 열려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뭐냐. 여러분이 이거 체험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하면 진짜 왜 하나님이 빛을, 그렇지 않아요? 이 흑암 본던 공허 속에 왜 하나님 빛을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자 휴구소를 본다고 말했습니까? 왜 방주를 만들어라 했고 방주를 들어가라고 말했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갈등 들어와서 가난한다고 하는 말했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사명인 종사를 하는데 피바를 위해서 나가라고 말했습니까? 피자들이 나가라고 말했습니까? 바빌론은 포로에서 사는데 뭐랍니까? 보라, 처녀, 잉타, 그 이름은 임만은 아니라 로마에 속국돼서 아무 복음을 보러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그러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아드시다. 예수님께서 바이오나 시몬과 복이 있다. 내가 이 바늘 속에 네 교를 설 것이다. 음구에 관해서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이게 답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렇죠? 나의 문제가 뭐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이 문제를 진짜 발판 삼아요. 그렇죠? 렘난트 일곱이 전부 자기 문제를 가지고 발판 삼아요. 그렇죠? 가정 문제 전부요. 신간 시대적인 문제를 갖고 왔어요. 이 렘난트의 자기 문제를 가지고 복음 체험에 발판 삼았다. 여러분이 이게 안되지면 여러분은 그냥 아는 짓이 늘 여기 문제 빠져요. 그렇잖아요. 맨날 고민을 하는데 해결은 안 돼. 알겠습니다. 여기다 다 문제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 문제를 발판 삼으면 여러분이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경 충만이 확실한 은혜에 잡혔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발견해야 합니다. 뭘 발견해야 하느냐. 내 문제가 당연한 것이예요. 그렇죠? 보고만 들어가보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해요. 필연성. 그게 하나님의 계의보예요. 절대성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복음서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방향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오직과 유일성과 여러분의 재창조 이런 방향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림이 이렇게 됩니다. 24시, 25시 영원으로 갑니다. 여기다 보면 목표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다.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다.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리스도 최저적으로 가야 되겠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지.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지.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지.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지. 이때 여러분은 뭘 알게 되냐 내게 다른 것이 각인됐더라구요 이게 각인됐고 이게 뿌리가 내렸고 이게 처지된 각이에요 아 내가 진짜 문제도 알고 정말 답도 보면 다 냈는데 왜 안되냐고 말 아 그럼 윤나에 와야 되는데 언제나 왜 하나 여러분들이 그때 깨달아 내가 다른 각인됐구나 답은 알겠는데 내게 각인뿌리 체질은 다른게라구요 그렇죠 왜냐하면 각인된게 응답이 되요 뿌리 내린 그게 열매는 메시지에요 체질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이 없는거에요 그럼 그걸 깨닫게 되요 오늘 여러분 본문이 그 얘기에요 자 베드로와 바나바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최고 지도자들 오늘 감히 젊은 바울이 이 저 사도인 베드로를 청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 그 본문이 자 오늘 여러분 뭘 보임요 여기서 보세요 바울이 뭐 때문에 청맙합니까 바울이 뭐 때문에 청맙합니까 바울이 뭐 때문에 청맙합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외식을 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외식을 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바라바의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복음 글에서 고백하고 분명히 예수 믿을 구원 받아서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인뿌리 체질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게 율법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사상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간의 사상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간의 사상입니다 그게 율법이요 이게 지금 유대인의 전통 제도 이게 이들의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알면서 그저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하는 형제 아닙니까 같이 밥을 먹다가 야고보 보내는 사람들이 딱 오는 거고요 갑자기 그 사람도 의식을 두려워 가지고 도망가 부른 거예요 베드로가 소방을 가쁘니까 바울도 따라가 보고 유대인도 따라가 보고 그 현장을 있었던 바울이 이 베드로 앞에 면전에서 치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그렇죠 보금뿔이 안 되는 분명히 다른 거로 딱 쳐요 오래 교회 다는 사람 적었던 사람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보금 없이 오래 다는 분명히 다른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 그게 안 바뀌는 날 안 바뀌면 절대 한 게 오겠어요 제가 잘 아는 거요 오래 교회 다는 사람은 저는 법무부 알아요 왜 내가 오래 다는 사람이에요 오래 다는 사람이 아니고 중지어 되고 교회 오래 다는 사람이 되는 거 별로 없대요 그 답도 이상하게 안 와 잘 왜 그런 짓입니까 왜 그런 짓입니까 아 뭐 금반들어 봐라 이거 뭐 보고 뭐 그런 거 한 번들어 봐라는데 그 사람 속에 각인뿔의 체질이 다른 거에요 안 바꾸면 마지막이 인생 비참하게 되어버려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게 열매가 되고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평생 목회하고 마지막에 이상하게 되는 목사만 이게 사단을 절대 못해 마귀 공개했 거지 이걸 아는 바울이 오늘 면제에서 공개했죠 면박적으로 바울을 보세요 이 바울이 사도의 9장 1.15장을 보면 그리스도는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이 바울이 이 바울이 체만의에 오늘 관련된 일장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아무것도 안 찾아요 사도의 단가 어디에 갔냐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에서 한 3년 동안 있었어요 뭐 했습니까 혼자 철저히 집중을 위한 거에요 네 그게 바울이 모든 사도를 만나기 전에 혼자 아라비아가 이 바울이 철저히 갱신했다 거기에 대한 증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하나의 비밀이다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 그렇죠 그 깨달은 바울이 뭐랄까 내가 빌리법 3장 1절 2절을 보면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엄사합니다 나는 베냐민 집합 왕족이다 나는 히브로인 중의 히브로인이다 그렇죠 나는 철저히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인 바리새인인다 내 배경은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그 정도면 그야말로 성적이 철저하게 지치다 그렇죠 율법으로 흠이 없다니까 율법으로 지금 그 사람 따지게 흠을 좀 잡으려고 그 정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 나와보세요 여러분 그 정도의 사람 있습니까 불편해요 여러분 양심으로 그렇죠 그 사람이 한 말 다 배설물이다 나는 그 점 매게 해로 이긴다 왜 그리스도 주 예수한 짓이 가장 고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고린티엔드 2장 2절 뭐라고 말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알기로 작게 1st corinthians chapter 2 verse 2 says that I resolve to know nothing except Christ and He is crucified 성교 읽으면 그 정도는 읽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욕기사 읽어보면요 야 복은 모르면 이래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뭐 하는 말 들리고 보세요 쟤 맞는 말인데 쟤 복은 모를 그 소리야 그래서 갈라다 1장 6절 7절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의 다른 복음은 반드시 오지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자꾸 다른 복음을 말한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지시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닌 복음을 말하면 저집한다고 저는요 이런 걸 확실히 봐요 그렇잖아요 훌륭한 목사님 보세요 다 마지막에 그 훌륭한 목사님을 보세요 다 마지막에 그 훌륭한 목사님을 놓고 마지막에 전부 이상이 돼 교회 쪼개지거나 아니면 그 자녀들이 이상 망했고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다 자기는 복음을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 나는 죽으나 사나 오직 그리스도의 존경이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이야 심지어 감옥에 있으면서요 바깥에서 바울이 욕을 하니까 괜찮다 욕하고도 그리스도는 안다면 욕하면 그리스도 전해라 그러면 이 바울이 빌리핀에서 4장 10절 14절에 보니까 나는 높은 데 차고 낮은 데 차고 나는 부에도 차고 가난히 차고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내게 능력이 있잖아 내가 뭐든가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각인된 물 뿐이 뭔지 아니까요? 철저하게 보고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세요 내게 각인뿐이 된 게 뭔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세요 내게 각인뿐이 된 게 뭔가? 그걸 발판 삼아야 돼요 그렇죠 나는 내게 있는 문제를 철저히 발판 삼아 나는요 얼만큼은 내가 보금께다가 책 다 내버려 버려 버려 요즘 책 다시 사 가지고 와요 어서 다 내버려 버려 그때는 시간비를 했어 왜냐하면 나는 다시 안 본다 이거라 그 때에 대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로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로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저 김진홍 모사 할빈운동 이런 거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버린 거예요 내가 은혜 안 받으시면 안 내버렸는데 할빈운동 아 맞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뭔 삶을 나 결혼도 안 하고 그걸 하려고 이 생각이에요 가난한 농군학교 내가 갔어요 참 이렇게 김용기 장로 위대하시다 그 아들 김평인이 김범빈이 구사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거 뭐 야 얼마나 감동받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서울에 있었을 때 고등부 애들을 교사했을 때 애들 데리고 일부러 거기 가서 체험하러 간다 서울 애들이 뭐 이분도 안 개는 애들이 거기서 거기서 병이 됐어요 저 막 무엇만 불편할까 무슨 수련을 이런데 데려왔냐고 그냥 내가 야 이것들 수련을 씻다도 안 했는데 이렇게 월만 불편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됩니까 안되도 싶어요 내가 딱 절을 씻고 전부 뒤딜에 모았어 전도사지 말고 나는 교사인데 전도사지 말고 전사지 말고 못하니까 내가 교사한테 내가 데리고 모아놔 70명인데 안에 모아놔요 내가 너들 잘못 그리켰다 내가 벌을 받는다 너들 감옥가시야 내가 벌 받는다 몽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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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둥이라라고 내가 들이버치고, 학생회장이 때려니까, 학생회장이 왜 그런 사람 때립니까, 때린다 하는 게 이래 때린 줄 알아요. 야, 그게 때리는 거야, 세게 쳐야지, 막 그게 때리는 거야. 이랄까 막 진짜 세게 때리는 거야. 아프다서는 할 수 없고, 아예 봤는데, 그러니까 침입을 따서는 말이야. 내가 침입을 따서 억지로 버텨왔는데, 맞고 나니까 여기 멍이 시커멓어가지고, 피가 안 멈춰가지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그거 보고, 그거 전부 막 통과하는 거야. 이래 하지 마, 절지의 분위기가 탁 밖에 불. 이래 하지 마, 불륜, 불륜, 제절로 그냥 막 은혜 속에 맞춰봐. 내가요, 복은 모르고, 이런 것들을 은혜 받을까, 이게 전부 내가, 나는 바울이 해야 돼요. 바울은 행동주의자, 그렇잖아요. 철저히 그걸 삶을 편해요. 그래서, not knowing about the gospel, I was moved by this kind of acts. 그러니까, 왜 내가, 에, 한때 또 막 민주화 운전할 때요, 나는 막, 내가 앉아서 양심주를 공부하고 앉았는 게요. 내가 출세하겠다고 공부하는 게 양심을 먹겠는 게요. 바깥에는 나라, 나라 정치 바꿔야 된다고 대망하고 있는데, 내가 고시공반도 앉아서 이게 내 양심을 먹겠는 게요. 그래서, I felt sorry to my conscience that all other students, they were on demonstration for the democracy movement, but for me, I was just sitting. 공부가 안 돼, 눈을 들어오지 않아요. 막, 이 만나, 양심적으로 내가 괴로워먹겠어. 그래가지고, 내 던져서 못 박혀나가. 그래가지고, 막, 그 데모데엘에 참여가. 그것도, 데자보 쓰면요, 이름 안 박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법학과 몇 년 사망 시공학에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경찰을 쉽게 잡았지. 그럼, 부인과 다 써놨는데. 그럼, 이 demonstration students, they put a big poster on the university building that they put their all their names there. 그래가지고, 학교 쫓겨나가죠. 저 시골에, 가수원에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게 뭐지, 우리 왜 이래. 우리 부모님 시골 로우사 씨가 학교 문을 했더니, 이거 완전히 학교 쫓겨나가니까, 앉아, 가수원을 처박했으니까. 얼마나 내가 괴롭습니까. 내가 복은 깨닫는 날, 딱 책을 내버릅니다. 내 안에 각인된 것들이. 내 안에 각인된 것들이. 내 안에 각인된 것들이. 메시지를 하루 종일 딴대요. 다 외우라고 그러지, 안 외워. 녹취라 녹취라. 접 녹취라. 내가 다라빵교, 봉편지, 세상에서 세상에서 현장 보면서 창세에서 하던 게 전부 메세였다고. 얼만큼 집중했냐? 하루 종일 앉아서 허리 아픈지 모르겠고, 피곤했는지 모르겠고. 밥도 먹기 싫고 잠자는 것도 아까워. 밥도 먹기 싫고 잠자는 것도 아까워.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 이 부분이 필요하냐? 내부 문제를 발판하고 복음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한 신사의 전도자였어요. 여러분이 이게 필요합니다. 나를 바꿔야 돼.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 죽은 날이. 그런 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와 함께 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분을 가요. 내 안에 그 속에서 하십시오. 내 안에 복음이 진짜 각인뿐이 쳐야 되겠냐? 어떻게? 말씀 가지고 각인 시키라. 기도로 복음이 뿌린다 이렇게 해라. 전도로 복음이 체질이 되게 해라. 여러분이 이거 하는 것이 이걸 위해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집중을 해요. 집중을 자꾸 왜 하라 하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이거 바꾸라고. 그러면 진짜 내 안에 다른 각인 다인뿐이 체질이 뭔지 알아야, 이게 필요성을 느낍니다. 렘난트는 이런 말을 잘 못 하더래요. 왜냐면 뭐 심각성은 몰라요. 자기가 뭐 부르기, 뭐 내는지 뭔지 모르겠고,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랬어요. 그러면 어느 날 저것이 그렇게 돼야 돼. 그렇죠. 내 인생 문제의 한계 앞에서 해야 돼. 다행히, 그래도 남은 생에 좀 낙관하고 하니 다행이지. 인생 말년에 그래. 그렇죠. 여러분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달팡 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집중 실험을 하고 있어요. 왜냐고 집중 실험을 하는 얘기 하냐면, 여러분이 진짜 바꾸고, 얘들아 미션을 찾는 것이다. 왜냐고 집중 실험을 하는 얘기 하냐면, 여러분이 진짜 바꾸고, 얘들아 미션을 찾는 것이다. 왜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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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여러분이 주신 미션이 있다니까. 이 부분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응답받아야 돼. 그렇죠. 내가 아까 잠깐 보니까, 우샤인 볼트,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 자메이카 선수 아닙니까? 100m 세계리. 이 사람이 치명적인 장애가 있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잘 뛰는 거 봐야지. 육상 선수는 치명적인 장애가 있다고. 그게 뭐냐, 척추 측만증을 하는 거야. 척추와 이렇게 휘었다고. 그러니까, 쟤네때 육상 선수는 자기가 안 돼. 육상 선수는 할 수 없어. 네. 결국 그게 도져가지고, 포기할 단계가 있다. 그래서 25년도 세계리 선수 같은 거 할 때요. 결승전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갔다. 걸어. 뒤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질한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요. 3년 동안 모든 경기를 스톱하고 뭐 했냐. 집중으로 이거 치료하는 거에요. 재활치료에 집주 3년 동안 집중했는데 뭐 했냐 하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이 척추 약하니까. 척추 주변의 근육을, 이걸 이길 수 있도록 근육을 훈련시켜요. 근육 강화 훈련인데, 허리, 복부, 골반부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척추가 안 좋은데 그걸 하려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픔을 이길 가면서 근육 강화 훈련입니다. 예.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척추에, 주변의 근육을 발달시켜 가지고, 그 아픔을 이제 넘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사님 보세요. 그저께도 보세요. 세계 서중권에서 100m, 200m, 400개조 전부 다 우스겠잖아요. 그런 예상은 없어요. 연속 2개 대회를 체폐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중이란 뭐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그런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왜 여러분이 복부를 주지 않았냐. 그렇죠. 여러분이 이것을 밖에 부르면 진짜 응답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각인 받으면 올바른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사도의 2장에서 사실을 응답하고요. 다섯 가지의 이야기죠. 여러분이 진짜 이때부터 하나님의 불가능력이 많은 거예요. 모든 분이 열려지는 응답과요. 말씀이 살아, 역사는 살아요. 여러분과 같이 닮으면 제작이 납니다. 여러분이 이거 누르는데 현장에 밖에 부러요. 여러분이 그때부터, 이게 여러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연결돼요. 성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응답됩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이걸 간증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 가진 것도 없었는데, 나는 복음을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다민족 대구 지역에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성만 하나는 그래요. 나는 다 봤어요. 다민족 한 명, 한 나라를 다 봤어요. 여러분이 진짜 밖에 부면요. 하나님은 진짜 응답합니다. 감히 말합니다. 앞으로 무슬림 봉화해요. 하나님 앞으로 유대인 중에서 봉화해서 이스라엘 봉화할 것이다. 로마도 봉화하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응답을 놔 놓고, 여러분 보고 바꾸라. 그러면 오후에는 여기 바꾸는 플랜에 대한 이야기 하겠지요. 여러분이 구원을 한다는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플랜을 생각하고, 작은 실천을 하도록 하겠지요. 그렇잖아요. 결국 베드로, 바나바 하나님께서 이거 안 바꾸니까 더 이상 안 썼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왜 응답이 안 오는지, 왜 안 되는지를 아셔야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왜 응답이 안 오는지, 왜 안 되는지를 아셔야 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곧 깨닫고 조금만 내가 바꾸라. 발 옮기면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분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한 주 안에 그야말로 각인뿌리 바뀌는 그런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복음 다 받아놓고도 안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응답이 없니. 왜 나는 안 되는가. 오늘 하나님 내 각인뿌리 체질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걸 바꾸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정말 내 문제를 발판 삼고 이 복음소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내게 오직 유일성으로 재창교를 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뀌는데 하나님은 큰 응답으로 여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현장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넘트를 사올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넘트를 사올 수 있습니다. 남미 렘트의 세계범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모슬렘을 보험해야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보험해야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에반질이제이션 이 응답이 시야에게 축하하여 점살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니다.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we pray, Amen.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we pray, Amen. 1 5 6 8 10